안녕하세요 팝워즈 입니다 저번에 이제 구독자 천명 이벤트를 못해 가지고 오늘은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이벤트의 주인공은 크레스티드 게코 짜자잔 바로 이 크레스티드 게코 이 친구 모프는 크림 쿼드 피너 입니다 응? 예쁘다 어때요? 응 비디비 랩터에 엠 파버시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아 근데 한 가지만 딱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상 보실 때 그러면 제가 더 영상에 많은 걸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동물이나 더 좋은 영상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늘 영상이랑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영상까지 총 3개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돼 있으셔야 하구요 댓글까지 총 3개 댓글까지 총 3개 새 영상에 그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3개 3 3 다 충족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 가지고 사육장이랑 뭐 먹이랑 다 드릴게요 풀세트로 수령 방법은 직거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멀리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고택까지 해 드리는 걸로 가까우면 뭐 직접 방문 한번 하시죠 가까운 방문하시면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리죠 아무튼 밥까지? 네 오늘 영상은 이벤트 때문에 한번 켜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예쁜 예쁘네 이거 그냥 주신다고요? 구독자들한테? 네 오늘 영상 포함해서 네 다음 영상 두 개 까지 구독 좋아해 댓글 달면은 그중에 추첨 한 분에서 그냥 주신다구요? 네 그쵸 얼굴 잘 뛰네 튼튼합니다 되게 건강하네요 많이 건강해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반응 보이죠? 어머어머어머 귀여워 어머어머 하지말래 안먹으면 이따 혼나 카메라 켰으면 보인대서 먹으라고 집에서 키우기엔 정말 딱입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키우기가 냄새도 안나고 냄새가 안나 냄새가 아예 안나 어린애들한테 야채 먹이는거 보여주면서 너네들도 먹으라고 먹어야지 지금 영상각이지 먹어라 배우들이야 배우들 먹어 오랜만에 유로매스틱스 토마시 많이 컸습니다 애들이 저번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컸죠 밥도 잘먹고 해가지고 많은 얘는 색도 이뻐뒀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색이 올라와서 오늘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꼈습니다 오우 잘 활발하네 찌글치 않은 놈이네 또 먹이주면 또 올거에요 청경채를 줍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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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죠 오 잘먹어요 먹이 되게 잘먹어가지고 잘먹죠 오 먹네 이젠 적응돼서 손으로 줘도 되게 잘먹어요 귀엽죠 사람 손은 사람 손같은거는 물수가 없는 구조에 보시면 입모양이 입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먹어 이거 봐요 잘린거 나름 배워먹어요 그래도 응 그니까 너네도 먹어 겁이 많네 냄새 맡아주고 바로 반응 보이죠 바로 반응 보이죠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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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까 손가락 같다 응 어머 어머 따라오시는거 보이죠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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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래 얘네는 이제 먹이를 보면 이쪽으로 올거 같아요 일로와 봐 지금 먹이 힘든거 한번 봐주세요 아 끌고 오면 되겠다 봤죠 바로 일단 한입 먹여주고 아 이거 먹으랄텐데 안먹고 이거 잘먹는다 이게 청경채가? 네 청경채 잘먹죠 이러니까 금방 크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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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달라졌잖아 이제 보이죠 몰라 먹어 맛있어 봤다 먹으라고 너 안먹으면 이따 혼나 너네 먹는다 왜 자꾸 오네 먹을려고 아 혓바닥 내밀고 먹어 잘먹는거 최고지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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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먹어먹는다 어머 제 말 알아듣잖아요 진짜 알아듣다 내 손도 먹겠네 안속네요 이거 포켓몬 같다 이거 포켓몬 같다 그니까 지금 조끼에서 자꾸 춤춰 이거 지금 다 먹어? 네? 다 먹어요? 건방 먹어요 저거 이거를? 진짜 몸보다 큰데? 봐봐 입질하잖아 어 먹는다 아니 왜 손으로 줄 때 안 먹었냐고 잘 먹는다 얘네 행동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냠냠 떼 먹어서 막 잘 먹는다 모든 파충류들이 마찬가지인데 먹이 줄 때 한 번 막 이렇게 삐꺽꺽 흔들리거나 먹으려고 했는데 미스 나거나 하면 잘 안먹어요 손깔 있네 아니 좀 예민한거죠 그래도 그래서 레게 피딩 할 때도 한방에 성공을 해야지 하지마 귀뚜라미가 얼굴 긁어버리고 그러면 안 먹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 먹신 들렸죠 지금은 손을 쓰는 토마뱀 토마씨 얘 또 안보인 데서 먹고 있네 보는 데서 먹으라고 카메라 켰으면 보인 데서 먹으라고 너도 먹어 또 이제 얘가 잘 먹었고 아까 안 먹다가 바로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그리고 얘는 진짜 뭐냐 유로맨스틱스 들은 온도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온도 낮아지지 않고 먹이 바로 안 먹고 애들이 상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 저번에 한번 꺼져가지고 잠깐 해롱해롱 하던데 어 그런거 했어요 항상 신선한 물 잘 공급해 주시고 근데 얘네 먹는게 수분이여가지고 그렇게 막 물을 막 찾아서 먹진 않더라구요 막 안 준거 아니면 쟤는 무슨 퀘스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더 데려올 걸 고민중이에요 얘네? 또 들어온다는데 손을 잡고 먹네 일단은 순해서 너무 좋아 얘네는 그냥 집에서 키우시기엔 정말 딱입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키우기가 냄새도 안나고 냄새가 아예 안나 어린애들한테 야채 먹이는거 보여주면서 너네들도 먹으라고 아 맞네요 그런 방법이 너네 도망인보다 못하다고 안 먹으래서 잡고 먹는다 가져갈까봐 엄마 잘 먹지 생긴건 얘네들도 귀뚜라이 먹고 그렇게 생겼는데 채식을 하네요 근데 배가 빵빵하네 쟤는 이파리만 먹네 얘네들도 맛있는걸 알아가지고 골라먹자 좋아가지고 이파리만 먹네 딱딱한 부분은 잘 안먹더라구요 오랜만에 관찰하니까 너무 이쁘네 키우는게 많다보니까 매일 보지는 않잖아요 먹이만 주고 제가 파충류를 좋아하긴 좋아하나봐 어 눈 마주쳤어 이거 먹어 먹어 약간 맹하다 애들이 약간 망뚱어 닮아가지고 빙구미 얘네들 좀 빙구미가 있어 애들이 좀 개그하는 애들 같아요 도망인중이 너는 왜 자냐고 안 먹으라고 먹어 먹어 먹을걸리라 이상하다니깐 얘네들 깼잖아 지금 또 아니 절고 있었어 먹어야지 지금 영상각이지 먹어라 배우들이야 배우들 먹어 얘네들도 이제 조만간 새역장 한번 멋있게 꾸며가지고 샵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앵글도 좀 갖다놓고 대형 새역장들 들어오고 거북이 새역장은 다시 만들고 준비중이면 맨날 하려고 했던걸 이지하게 조만간 완성되면 완성되는대로 제가 한번 올려버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